인간이 바빠서 원래 인간이 멋진 거에요 원래 인간이 멋진 거야 를아 지 볼 하나 를아 지 볼 하나 Let's go. 아우라지보라라 노노? 아우라지보라라라 버려버려! 자 우리 다 나갈게요 저희 들어갈게요 정국이 오면 완전 좋아하겠다 이거 뭘까? 아 기다려 나도 아직 안 해가는데 아니잖아 내가 못할까 네? 내가 가 4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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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시구요 됐나? 자 갈게요 20번 필요 없잖아 그치 저희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면 목날 다시 준비해 주시면 될까요? 2점 1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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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날 늘면서 더한점으로 아.. 이거.. 음.. 확실히 뭔가 태운 맛이 나네요. 네, 그렇죠. 네, 몰트를 태운 맛. 이야, 정말 맛있습니다. ㅎㅎㅎㅎㅎㅎ 만들어낸.. FREideli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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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!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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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~ 아xico 이거 안돼요? 이거 안돼요? 이게 설명서가 그정로라고? 내게 뭐가 있어? 여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괜찮아요? 오 여기 힘이 나가지잖아 위로 올라가야 하는게 설치하는 Fraser 지새는 다시 돌아가면 진짜 힘이 나와던 것 같구나 이Bonus에 bins 대박이다 대기전 아예 대기전 마지막 그녀들 이동 구경 위대 졸업 세상아 너에게 물어볼게 혹시 이게 너가 말한 청춘이니 그래 알아 우리가 결국엔 이길거야 다 가질거야 세상아 사랑해 거의 용푸른이었다 아는이 형입니다 잠시만요 잘 추고있네요 잘 추고있네요 와 이건 진짜 이거 추운데? 내가 그렇지 그렇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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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겠습니다 오늘의 핸드파이 파트입니다 뭐야 튀었어? 야 왜 날 두고가 아 형 뭐 차이 없는거 몰랐다 태우고 오세요 어 소리야 이거 제발 화났어요 아 형 내가 주석차에 타고 있는줄 알았어 야 너는 너는 이러면 안돼 지민아 어? 지민아 야 너는 일어나면 안된다니까 형한테 어? 왔다고요 형이 그게 뭐야 안왔다고 또 삐졌어 안 미안해 주석형이랑 이 오또차 손독이 형 조카를 만들었는데 우리 형 봐 쳐다도 안 봐 호빈 우리 형 집에서 그 호빈 형 어? 짱짱하게 해달라 했더니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어 하하하하하하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하하하하 아무런 하하하하 짱짱하게 해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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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래도 살도 많은데 이거 보여 약간 하하하하 하하하하 쟤 권링이 같지 않아 그 잠시 그 바로 하하하 하하하하 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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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 vers tech 보기 하지마 보rat 하하하하 마침 낮다가 대박이다 맛있네 맥주를 먹고 손톱톱한 소리도 이후 오후라계로 아 덥수 맥주는 이제 소웨무를毒한 것 clubs 자랑없이 잘 못 먹게 되더라고 와 너무 맛있다 여러분 안을때부터 1번 정도 하겠지 열심히 더 힘든 와 형매이래서 하는거 아니야? 어? 할 미 할 미? 할미? 우리 할머니 잘 지지 않네 할머니 할머니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사이즈 만들기가 좀 소선이 어렵네 손이 굵네 새끼손가락 손이 잠 굵어요 니가 잘해봐 이 감성없는 너 남준이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다시 하루 종이 다시 한 번 드디어 넠 죄송합니다 험 아 안 보여 안 보여 앗 네가 누구야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? 친절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잠깐만 힘 좀 빼고 볼게요. 에어파라인 알지. 야! 나 뭐야? 안 나, 안 나. 안 나, 안 나. 계속 계속 계속. 지민 윈즈. 여러분, 잘 어울려겠습니다.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? 오늘의 주인공. 주먹구 주먹. 자, 다음 그립 공개합니다. 남준이 형 아니야? 남준이 형 아니야. 잠깐만요. 이거는 너무 딥하게 가면 안 돼. 야, 근데 우리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? 단면적인 걸 봐야 돼. 내가 약간 힘 풀고 단면적으로 봤거든요. 오케이. 제이오. 오케이! 네, 알겠습니다. 윤기 형 되게 묵직하다, 목소리가. 윤기 형 목소리 섹시하시네요. 답변 안 한 번. 앵간하면 답변 좀 해, 응? 뭐해, 뭐? 앵간하면 답변 좀 하라는데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안 해. 안 해. 지금. 오, 오! 오, 오! 아, 웃지 말라고! 오, 오! 오, 오! 오.. 오, 오,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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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잘 사는 거 같은데. 오, 오,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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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오, 오! 아, 오, 오! 쟤가 보고 깔아가지고 주민이 기쁜가 보고 있네? 장보러 가요 얼마에요 아저씨? 제가 5만원 가져왔는데 거스럭도 얼마에요?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이제 5만원 가봤는데 너 너무 과하네 왜 내 가방 뺏어가는거지? 여러분 기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? 그렇군요 이렇게 미숙한 운전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5분이면은 저희가 가려는 펜션에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음악을 즐겨주세요 완벽했어 내장 야 넌 왜 좋아 오늘 왜 끝이었다고 형이 무슨 아니 아니 свой 다 다르구나. 다 좋네. 아 우리 이거 너무 좋네 어떡하지. 일단 음악방송에서는 타이틀 밖에 못하니까 수록곡 들으면 1등 하겠네. 저희들의 수록곡도. 자유로워 보인다. 진짜 그렇게 대전은 자유로워 보인다. 축구장 난 내가 저런 멘트를 하더라도 축구장이 저렇게 자유로워 보인다 축구장이 저렇게 자유로워 보인다 너무 놀랬어 오늘의 명의다 축구장이 크리티 축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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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튀어있지 이 꽃 냄새 맡아봐 가까이에가서 맛나 겉에만 맞지 말고 축구장 와아! 와아!! 와아! 와아! 아아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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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수로 화를 보셨다가 들어와서 X자에 승부를 와아!